김주룡 이번엔 들어갔어요 그리고 2단 어렵게 살려낼 목포대학교 이창준 이창준 어려운 공격 해결해줍니다 그 어렵다는 이 공격들을 마무리해줍니다 뒤에서 밀어졌고 다시 왼쪽 퇴빙 맞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직선 이창준 선수 목포대학교의 동작 조금 과한 액션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경고합니다 싸움에 있습니다 이창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